눈 뜨면 눈부신 아침 햇살과 모닝콜 넌 너와 시작하는 하루 마치 내 인생의 포커스가 지금에 맞춰진 걸까 반갑습니다. 자본다닥시TV의 자본다입니다. 오늘도 나왔습니다. 경남 곳은 갑자기 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왔다 갔다는 표시를 해 두시고 가시고 있습니다. 점점 쌓이고 있네요. 일단 조만간에 날을 받아서 한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1호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한번 바닥을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고 춥습니다. 추운 관계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몇 번 없으십니다.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해서 1호 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합니다.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요? 바람 소리 안 들리나? 바람 많이 불어요? 등바람이잖아. 아 등바람이라도 이거 뭐 장난 아니다. 아 그래요? 아 엄청나다 지금. 낚시가 아예 안 돼요? 낚시가 힘들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진짜 사람은요? 어? 사람 안 하네? 사람 없어 사람 없어요? 어 혼자 있어요? 아 지금 4명 아 일단 갈게요 뭐 나 출발해. 일단 알았어요. 어떤 것도 없고? 네. 오늘 있으면 다 내꺼네? 아 오늘 있으면 다 니꺼다. 아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리라빠님이 손수 또 찌려서 커피를 타오셨습니다.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요. 바람도 많이 불고 따뜻하게 아주 잘 마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 오자마자 가비가? 네 가비 가비 이야 대박 야 너 왜그래? 보였어요 깜세 두번째 캐스팅만에 잡아보네 와 대박 어 어 전부 아니 나도 그랬는줄 알았는데 딱 차더라고 갑자기 어 어 나도 니 걸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야 그럼 불씨도 좋아하고 그러더라고? 왜 아 아 파도가 살랑살랑 치는긴 물돌이 하는거 같다 입질 왔다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아이고 힘들다 내 손이 얻여가지구 1 2 2 뭐라겠다 이거 아니다 갑이 맞나 아 입질 저도 되니 여기서 갑없이 이걸 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이트 좋네 증갱이 증갱이에 나왔습니다 이 감격의 순간 이제 한번 놓쳐도 상관없다 꺼 올렸으니까 아 꺼 올렸으니까 놓쳐도 상관없다 아 이야 이야 눈물도 흘리십쇼 확실히 일주일받고 챔즈 옆볼대기 딱 걸려나왔네 오 사이트 좋다 사바나 최고 아 관객이 눈물이 날라온다 눈물이 날라온다 눈물이 날라온다 오늘 21일차 와 21일차 와네 사바나 사바나 아 아 아 아 아 아 몇시냐 12시 22분 하 땅물돌이 해가지고 아 어 아 아 어 어 어 목표 거의 어 가까이 사장님 와 축하합니다 와가지고 첫 캐스팅 이죠 이야 그가 됩니다 이렇게 스팅에 와 아입니다 그럼 뭐 축하할 이야 사이트 더 제일 큰 것 같은데 오늘 아 참 아 바로 퇴근 하시니까 쇠구 7 사이즈가 최고 또는 자 오늘 9시 10분경에 우리 니다빠 동생 아 12시 제가 12시 10분경에 한마리 여기에 가능하고 나온 오늘 8호 9호입니다 8호 9호 1아빠 1호 제4번아 1호 자 영상이 크게 있었어 반갑습니다 이녀숙이 오늘 3호 애기에 반응한 3호입니다